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박희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의 박희태입니다 여러분 이번 방크의 프로웨이트에 함께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크 활동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그 역량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만큼 전 세계에서 알려지 않았던 아세안 나라들의 역사 문화를 함께 홍보하는 더 의미 있고 더 보람찬 활동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 주제는 보이시죠 여러분 한국의 친구 아세안, 아세안의 친구 한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구촌의 미래입니다 이제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우리 꿈을 펼치는 그런 순간이 다 와왔습니다 저는 아시아 역사의 미래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각 나라의 대통령들, 외교관들, 장관들 물론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로 오늘 방크와 함께 공공외교 대사로 참여하신 분들은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방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영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바로 세계 속에서 아시아 역사를 만드는 중앙이라고 그런 꿈을 갖길 바라요 저는 그래서 방크 20년 동안에 한국을 전 세계에 알려왔던 방크의 열정 우리를 통해서 내셔널 지오리픽, 롤리플래닛, 야후,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포탈 사이트에서 잘못된 내용이 시정이 되고 예를 들면 일본의 표기가 동해가 되고 다케시마가 독도가 되고 우리 한국의 역사가 유구한데 우리 역사가 중국과 일본의 속국, 신민지로 잘못 나와있는 부분은 저희 방크의 청소년, 청년 대사들이 끊임없이 올바를 알려서 잘못된 걸 시정을 해서 올바른 한국을 홍보해왔죠 20년 동안 한국을 세계에 홍보해왔던 방크의 그 열정과 오늘 이 순간 여기 220명의 한국 청년 대사들의 꿈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과 앞으로 함께하게 될 아시아 청년들의 꿈이 이어서 이제 아시아 역사의 미래가 새롭게 지금 이 순간부터 창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청년의 꿈이 아시아의 미래고 우리가 바로 한국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 바로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평범한 청소년, 청년이 아니에요 바로 20년 동안 한국을 세계에 알려왔던 방크의 열정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아를 대표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큰 리더로서의 사명감을 갖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오늘 한국을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시아를 향해서 어떤 꿈을 꾸고 있나요? 만약 여러분들의 꿈과 생각이 한국과 아시아의 미래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꿈을 통해서 40억 아시아의 미래가 바뀐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꿈을 꾸기에 중요하냐고요? 한 청년의 꿈이 잘못되어서 바로 수많은 아시아인들한테 고통을 준 사례가 있으니까요 150년 전쯤이죠 일본에서 눈앞에 보이는 저 청년이 꿈을 꾸었어요 일본 애도시대의 교육자고 일본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요시다 쇼인이죠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는 존경받지만 이웃날 한국에서는 최악의 제국주의 침략가죠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일본 한반도 침략이 설계가 되었고 또 일본 한반도 침략 정책의 일원을 만들었고 또 우리의 수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고 한국을 넘어서 이웃나라 전 아시아에 끔찍한 고통을 주었죠 저 청년이 꿈을 주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토 히로모비 데라오쥐 마사다케 수많은 일본의 지도자들이 저 청년의 꿈을 통해서 바로 이웃나라 조선을 식민지하게 되고 또 그 발판으로 해서 중국과 전 아시아에 일본인 제국주의 침략 정책의 발판을 정하게 했어요 자, 저 청년이 도대체 어떤 꿈을 줬을까요? 저런 꿈을 줬어요 당시에 일본의 젊은이들한테 조선과 만주, 중국 영토를 점령하여 약자에 대한 착취를 해서 조선을 빼앗은 후에 만주를 무찌르고 중국을 제압하며 인도를 침략을 하라고 그리고 조선과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울릉도를 저 발판을 험한다고 저 사람이 자기 제자들한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이에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가들이 큰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아는 고통이죠 저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꿈을 줬냐면 정한론, 그리고 대동화 공영론이죠 서구 열광의 압박으로 일본 무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조선을 정복해서 그들의 관심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을 정벌하는 꿈이죠 그리고 대동화 공영론 서양 열광의 침략에 맞서 동아시아를 일본 중심으로 연달하는 꿈이죠 그의 꿈은 훗날 일본의 젊은이들한테 전파가 되었고 그 젊은이들이 제국주의 침략 전책을 하도록 이끌었고 그 결과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 잃었죠 한 청년의 꿈은 그 꿈으로 끝내지 않아요 더 크게는 아시아에 수천만 명 되는 사람들까지 연한 끝이 됐죠 자, 아까 말한 요시대 쇼윈을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저 눈앞에 있는 전 일본의 국가 지도자죠 총리, 최장수 일본 총리 아베 신조 아베 신조는 노골주로 말을 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이 바로 쇼윈이라고 그리고 매번 역시 쇼윈 묘지에 참배를 하고 무릎 꿇어요 그리고 그 쇼윈의 좌우명, 지성과 저 지성은 바로 최고의 진심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그냥 꾸준하게 끊임없이 지성을 다해서 모든 일을 성취하자는 좌우명인데 저 좌우명을 바로 본인이 자기 정치 지도자로서 살면서 끊임없이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즉, 150년 전에 한 청년의 꿈은 끝이 아니라 당시에도 조선을 신민자에게 만들었고 수많은 아시아인들한테 고통을 주었고 또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한테 꿈을 전파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외국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시죠? 여러분 메이드 시대에 찬란한 일본을 영광을 다시 재현시킨다는 가짐으로 아베 총리가 당시 의식 초인의 학당뿐만 아니라 제국적 침략 역사를 지금 전 세계에 세탁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저 사진 속에 있는 곳이 바로 구난도죠 누군가한테 저게 강제 진용군을 당해서 엄청난 제옥부터가 지옥 같은 섬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바로 자기가 다시 만들고 싶은 21세기 일본의 모습이라고 침략 사실을 끊임없이 숨기고 오히려 찬란한 역사로 둔갑을 시켜서 과거 일본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국제기구에 홍보를 해요 당시에 진용당에서 고통받은 역사를 다 숨기고 메이드 유신의 찬란했던 일본의 역사를 부활시키자는 논리로 바꾸어서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죠 지금 일부 정부는 전 세계, 특히 유네스코 같은 곳을 통해서 저렇게 메이드 시대에 영광스러운 자기의 역사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저렇게 진용받아서 고통받았던 사람 내용을 숨기고 있고 심지어 고통받았던 역사를 전시하는 조건 이후에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막상 등재가 되니까 그 약속은 버려버리고 오히려 그 내용을 숨겨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홍보하게 발생했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꿈을 꾸고 있어요 150년 전부터 일본이 끊임없이 이웃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명분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아시아에 큰 해악을 끼쳤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에도 일본의 잘못된 역사의식과 왜곡으로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퍼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국가정보기구 CIA죠 저 CIA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정보로 수집 프로에서 또 제일 많은 정보를 퍼뜨려요 그 미국의 CIA에서 독도 이름이 제육주의 잔재일 수 있죠 리안쿠트 락스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저게 과거에 프랑스 배가 동해안 지나가다가 독도를 발견하는데 독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그 프랑스 이름 배 이름을 따서 리안쿠트 라는 배 이름을 따서 리안쿠트가 발견한 바이라고 해서 저렇게 이름을 우리 이름이 아니라 저렇게 제육주의 잔재가 담긴 이름을 넣어냈는데 그 이름을 또 일본이 전 세계에 홍보를 해서 유명한 사이트에서 저렇게 독도 이름이 독도가 아니라 저렇게 리안쿠트 락스라고 홍보가 되고요 동일하게 동해가 일본해가 되죠 저 일본의 이름도 일본 제육주의 시절에 조선을 식민지로 하면서 그때 전 세계에 우리 동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일본인을 퍼뜨린 거거든요 저런 내용이 오늘날에도 끊임없이 퍼지고 있어요 동시에 일본은 제육주의 침략약약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죠 동일하게 일본을 소개한 지도에 저렇게 앞에 한국을 소개한 지도에 저렇게 한국이 작게 나오죠 마치 감옥 속에 갇힌 것처럼 작게 나오지만 다음 장에 일본을 표기한 거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바로 일본의 바다 영토를 표기했죠 일본은 저렇게 해수면 위로 15cm에 불과한 작은 바위 덩어리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섬으로 편입했다고 선포해서 그만큼 바다 영토를 확장시켜서 전 세계에 홍보해요 그 결과 이렇게 유명한 사이트에서 저렇게 일본의 바다 영토가 크게 나오죠 반면 한국의 바다 영토는 저렇게 안 보이고요 저렇게 이웃나라 일본의 제국주의 영토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일본 뿐만 아니죠 중국, 여러분 아시죠? 최근 뉴스에 중국이 글쎄 우리나라 김치의 근원이 중국 거래요 황당하지 않아요? 중국이 갈수록 노골이 되면서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한 나라에 고유했던 우리나라 김치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치인데 그 김치의 근원이 중국이라고 저렇게 일본의 어떤 정보기관 또는 언론사 또 네티즌 심지어 1,500만명이 보고 있는 파워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중국이 김치까지도 중국 김치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방급 회원들은 빨갛다고 다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김치는 한국에서 시작된 고유음식이라고 저런 포스터를 만들고 저런 내용을 전 세계에 알려서 우리 문화를 중국의 어떤 문화 패권으로부터 지키고 있죠 또 저렇게 피자, 햄버거, 김치와 쌈 세상 모든 음식이 다 중국 건가요? 라고 해서 중국의 문화 패권주의를 전 세계에 고발하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게임에서도 바로 한복이 중국 거라고 김치도 한복도 그리고 판소리도 거의 우리 한국이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우리 문화와 역사가 전부 다 중국 거라고 전 세계에 홍보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연예인이 외교관 연예인이 자기 어떤 연예 프로그램에 가서 자기 중국에서 활동할 때 그 예명 이름을 마오라고 했다고 말한 거 가지고 10만명 넘게 저 연예인의 인스타그램을 테러했어요 23만 개가 넘는 악성 사이버 댓글 테러했어요 결국 저 연예인이 저것 때문에 인스타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저 프로그램 했던 방송국은 저 내용을 삭제시켜버리고 아니, 마오라는 이름이 정말 한국의 박씨, 이씨 흔한 성인데 그걸 이제 중국의 마오저린이라는 국가 지도자의 존엄을 마치 해줬다고 하면서 저렇게 분노해서 테러한 거죠 저런 걸 방치하면 나중에 우리 김치를 코리안 김치를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저렇게 이웃나라에서 끊임없이 힘을 발판으로 해서 힘이 세지니까 이웃나라에 소중했던 문화에 대한 부분도 노골적으로 저렇게 중국과 시켜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테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악랄하게 테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을 또 지켜야 되지만 동시에 저렇게 아시아의 평화를 위서라도 저렇게 이웃나라에 대한 역사의식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구려 역사 다 아시죠? 고구려 역사가 중국의 역사를 하고 또 중국이 전세공법을 해요 중국의 강기도대왕비 앞에 안내판을 세웠는데 그 안내판에서 강기도대왕비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예술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 내용을 전세계에 알려서 중국의 문화 패권을 전세계인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 저렇게 말한 것처럼 저 내용 가짜라는 사실에 대해서 과거 주은래 전 국가 지도자가 고구려 역사가 한국 역사라는 부분을 진짜 말한 부분을 저렇게 패러디화해서 저렇게 올려서 전세계인들한테 홍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말리장성에 대한 부분도 서서히 전세계에 알리고 있는데 문제는 저 말리장성의 위치가 한반도 내에 들어와 버렸어요 점점 길어져요 그래서 심지어 폐항까지도 들어왔어요 전세계에 폐항까지도 말리장성에 있다는 식으로 해서 홍보하고 있어요 왜 문제냐면요 지금 북한 땅 평양 근처가 과거에 고구려, 발해의 영토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발해 역사가 중국의 역사라는 부분을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렇게 마리장성의 위치를 평양까지 들어왔어요 저 내용이 점점 늘어나요 처음에는 저렇게 4000km에서 8800으로 지금은 12만km에서 더 나아가서 한반도까지 들어와 버렸죠 이렇게 끊임없이 끊임없이 전세공보하고 있고요 다가오는 설 설 같은 경우에서도 예를 들면 보통 음력설이라는 게 중국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 북한, 베트남, 아시아나라 다 같이 치는 건데 서양에서는 저렇게 중국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력설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설은 전부 다 중국설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구글에서 저렇게 설날 치니까 메인 페이지에서 중국 설날이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 방크 회원들이 한 끊임없이 1년 동안 건의를 해서 마침내 저 내용이 시정이 됐어요 이렇게 이웃나라 일본과 또 이웃나라 중국이 끊임없이 역사, 영토, 문화에 대해서 우리 사이에 있는 한국의 정체성을 훔치고 빼앗고 또는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바로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넘어서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꾸어야 돼요 우리가 꿈을 꾸지 않으면 이렇게 문화 패권의 꿈을 가진 나라들이 저렇게 또 다른 고통을 줄 수 있으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젊은 방크 청년들이 아시아를 향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꿀 차례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온 이유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렇게 방크 홍보 대사로서의 위대한 실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했던 것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우리가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바로 아시아인종 차별을 만들어 활동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서양과 수많은 나라에서 코로나 이퀄 아시아인이라고 이제 낙의를 찍어서 수많은 아시아인들을 지나가며 치워뵙고 욕하는 거예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 모든 아시아인이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오해를 해서 수많은 아시아인들이 해외에서 고통받으니까 우리가 아시아를 대표해서 우리가 유럽에 저렇게 인종차별 반대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세계 홍보하고 있어요 그 카피가 그거예요 홀로코스트가 하루아침에 터치지 않았다고 그 또한 나치의 인종차별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지금 서구 사회가 우리 아시아에 대한 차별하는 부분도 홀로코스트도 못지않게 무서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사회에서 홀로코스트가 되게 낮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아시아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자 그래서 이렇게 홀로코스트를 상징하는 저렇게 무비명의 그 옆에 카피로 저렇게 홀로코스트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 않았던 식으로 해서 서양인들한테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있어요 동시에 서양 언론에서 아시아인들 아시아인들 하여금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처럼 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패러디해서 서양 언론이 아시아인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 낙지시키는 법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세계에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두 번째 아시아 희망을 전파하라 수많은 아시아인들 세계인들이 코로나로 가삭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 안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전세계에 희망을 주었잖아요 조선의 독립뿐만 아니라 당시 고통받았던 제국주의 아래에서 신임하던 사람들한테 희망을 준 것처럼 지금 코로나 상태에서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인으로 먼저 희망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성장하는 코비드라는 주제로 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세계에 전파하고 있어요 코로나에서 코는 용기 커리지죠 두려움을 용기로 다스리자 오는 오프니스 열린 마음만 가짐으로 이웃나라에 대한 혐오를 준다라고 차별을 준다라고 부인은 빅토리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그리고 아이는 인포메이션 가짜 뉴스를 조심하라고 디는 디펜스 방어하라고 손을 씻고 마스크 써가지고 코로나를 지키자고 하루에 9명씩 전세계에 희망을 전파하는 식으로 해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화해금 저렇게 희망 메시지를 바탕으로 해서 전세계에 전파했는데요 제가 저 포스터나 메시지를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 12개국으로 만들어서 전세공부했는데 수십만 명이 조화를 놀고 참여하고 우리 한국인들 화해금 희망을 전파한다고 되게 박수셨어요 이렇게 고통받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시아인들한테 희망을 전파하고 또 우리 아시아인들이 전세계에 희망을 전파하는 것이 추천이죠 세 번째 아시아 역사 문화를 세게 알리는 것 우리 한국도 이게 해외 유럽에 있는 초등학교 책인데요 중국을 소개하는 것은 저렇게 엄청 많은 역사가 나와요 반면에 일본도 저렇게 잘 나와요 근데 한국을 소개하는 건 저렇게 강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황당하지 않아요? 왜 중국에는 찬란한 문화가 있고 일본도 찬란한 문화가 있는데 한국은 왜 강아지만 있죠? 여러분 지금 전세계에 있는 수많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과서에서 세계사회에 나온 한국은요 한국 홍보한 게 아니었어요 과거에 중국과 일본에서 출판된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한국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역사가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항상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의해서 홍보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일본과 중국이 전세계에 홍보했으니까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은 항상 과거부터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이 당연한 거라는 식으로 해서 역사에 의혹을 했어요 이런 내용이 끊임없이 확대 생산이 되어서 지금도 전세계에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는요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퍼틴 내용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동일하게 저렇게 또 한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도 모르고 있죠 저렇게 한국이 잘못 나왔기를 제가 항의하니까 모르는 줄 아세요 저 강아지는 한국이 아니래요 중국 거래요 중국 강아지였는데 중국은 장소가 꽉 차 있어서 튀어나온 거래요 한국은 우리나라 교과서에 안 들어간대요 더 기분 나쁘죠 하지만 느꼈어요 세계인들이 한국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전세계에 한국을 홍보하지 않던 것도 더 큰 문제였어요 저 강아지 한 마리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한국 역사 문화를 홍보하는 활동이 중요해지는 게 된 거죠 문제는 저렇게 된 것이 우리뿐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역사가 방치가 되면 계속해서 확장이 돼요 해외 교과서에 의해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게 나와요 해외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해외에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그들을 고래 사약기인 세호라고 부르고 세호가 되었대요 고래는 중국과 일본이에요 세호는 한국이죠 왜냐면요 항상 한국은 역사가 없고 마치 일본과 중국의 역사 문화로만 한국은 기억이 되어서 한국은 독창적이고 뭔가 자체적인 문화가 없는 걸 이해 되는 거예요 항상 한국은 고래에 의해서 막 고통받는 나라로만 나와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세금 보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고래가 되는 거고 한국은 세호가 되는 거죠 심지어 이게 시험 문제예요 미국 교과서인데요 한국은 왜 고래 사약기인 세호인지 설명을 해요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아요? 세종대왕도 있고 수많은 우리나라에 유구한 역사와 찬란 문화가 있는데 과거 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을 하면서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마치 도와준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톱니없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저런 내용이 끊임없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보세요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고래사기 세호했는데 지금은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세호가 되었대요 정말 황당하지 않아요? 오늘날 BTS가 있고 세계 10대 경제로 발전했으니까 중요한 건 중요한 나라인데 정체성이 세호래요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홍보가 안 되고 있으니까 경제 발전이 돼도 BTS나 블랙핑크가 유명해져도 정체성이 안 변하는 거죠 오늘날 한류가 열풍인데요 그 열풍은 연예인에 국한돼요 그리고 오늘날 모습에 국한이 돼요 그 전의 역사는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들은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 품격과 문화를 지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세계인들한테 한국에 대한 편견을 저렇게 편견을 고치는 거니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 사이라는 거대 패권주의 국가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패권주의 그 사나운 패권주의를 안에 끼어 있는 새우가 아니라 두 사나운 패권 고래에 낀 새우가 아니라 두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저는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바로 일본과 중국 같은 패권주의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저는 그래서 항상 말을 해요 한국은 바로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지도예요 저 지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저렇게 우리나라 바다 영토가 크게 보이죠 아까 해외 교과서나 지도에서는 우리 한국이 감옥 속에 있는 것처럼 작게 나와요 근데 저기는 엄청 크게 나오잖아요 마치 고래를 다 품을 수 있고 또 바다가 좋은 게 전 세계 모든 나라한테 흘러가고 또 전 세계 모든 나라에 평화 번영과 안정을 주잖아요 바다는 모든 나라랑 다 이어지잖아요 또 모든 나라를 품을 수 있고 또 바닷물을 짜지 않게 하는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염분도 3%잖아요 3%의 어떤 염분으로 인류를 평화롭게 하는 거고 인류한테 생명을 주는 것처럼 우리 한국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끈 이런 나라 사이가 아니라 바로 동북아시아 평화를 만들고 인류의 변형과 평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을 만들고 있어요 바로 저렇게 바다와 같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뜻하는 게 오션이니까 오션을 뜻하는 걸로 우리 한국에 나갈 비전을 O 동양 평화를 만든 나라 C는 챌린지 도전하는 정신 E는 환경을 중요시하고 A는 엠비션 바다의 꿈을 꾸고 있고 N는 연결해서 우리 한국이 바다와 같은 비전으로 아시아 평화를 만들고 도전의 정신을 갖추고 해외 환경을 보존하고 바다의 꿈을 꾸고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저런 꿈을 꾸고 있어서 우리는 새우가 아니라 바다와 같은 비전으로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보시면 일본과 중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중국이 좋아하는 것이 매화 일본은 벚꽃이잖아요 중국과 일본은 과거 패권주의로서 많은 나라에 고통을 줬지만 우리 한국은 바로 일본과 중국이 좋아하는 꽃을 품어서 한국은 무궁락 중국은 매화 일본은 벚꽃 동북아시아의 꽃밭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꿔서 동북아시아의 갓등과 패권이 아니라 저렇게 공존할 수 있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위해서 꿈을 꾸길 바라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만큼 잘못된 역사가 홍보된 게 바로 아세안 나라예요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어쩌면 과거 우리처럼 제국주의 침략과 고통의 역사가 있어요 동일하게 세계 많은 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처럼 아세안 나라들도 침략과 점령과 저런 나라로만 서교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서구 중심으로 된 역사 인식에서는 항상 전 아세안 나라들은 침략의 대상이니까 좋게 표현 안 해요 항상 저렇게 외침과 침략을 강조하고 그 나라 고유의 역사 문화를 세계인들은 잘 몰라요 그냥 관광 뒤로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세계 지도회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국을 확 떠오르죠 위치가 영국도 확 떠오르죠 프랑스도 확 떠오르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세계 지도회에서 브루나이는요 캄보디아는요 인도네시아에는요 라오스는요 말레이시아는요 미얀마는요 필리핀은요 싱가포르는요 태국은요 베트남은요 잘 안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도회에서 저 아세안 나라들을 강조하는 지도를 만들었고 저 아세안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해종대왕 같은 분 이순희 장군 같은 분 우리 역사와 문화 중에서 찬란한 역사와 문화와 비슷한 저 아세안 역사와 문화를 같이 소개해서 잘못된 우리나라 역사도 올바르게 공부하지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잘못 알려진 아세안 나라들도 전세계 홍보하는 역사를 바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글 할 거예요 자 네 번째죠 바로 아시아를 향한 위대 실천 네 번째 더 크고 더 위대한 꿈을 꾸는 거예요 자 19세기 요시라 쇼이네의 꿈을 통해서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반도와 아시아 침략을 하게 만들었어요 한반도를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하는 것이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라고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걱정했죠 그 결과 여러분 알다시피 재앙이었죠 수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은 21세기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위대한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과 중국의 문화 패권도 대항하고 그래서 동북아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21세기 우리처럼 잘못된 역사로 문화와 편견으로 고통받았던 아시아 나라들 또한 우리가 한국을 홍보했던 그 역량을 우리 마음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홍보했던 홍보대사의 역량을 이제는 아시아를 세계에 알리는 아시아 홍보대사로서 세워하는 거고 그 아시아에서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아시아 나라부터 홍보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바로 미래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도전을 시작할 때 해요 자 이런 꿈은 처음이 아니에요 바로 한 100년 전쯤이죠 아시아를 향한 위대한 선배가 있어요 바로 안중근 선배님이죠 그분이 감옥에서 동양편화론을 집필했어요 이 동양편화론은 바로 유럽 EU보다 50년 앞섰어요 그래서 아시아에도 이후 마치 전쟁 이후로 고통받았던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유럽 나라들이 서로가 더 많이 교류하고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공동체보다 무려 50년 앞서서 동양편화론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니까 한중 청년들이 서로 교류하고 언어를 배우고 저렇게 평화롭게 하는 꿈을 꿔서 패권이 사라져서 동북아가 평화롭게 되면 아시아도 동청하게 될 거라는 식으로 해서 저 글을 썼어요 하지만 저 글을 썼을 때 당시에는 저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가 저 꿈을 이룰 수 있고 또 저 꿈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한국은 과거와 다르게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세계인들 중에서 무려 1억 명이 한국을 좋아하는 한류 팬이에요 BTS 팬이고 블랙핑크 팬이에요 지금 전 세계 70억 중에서 1억 명이 한국을 좋아했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은 물론 대중문에 국한되지만 그 대중문에 국한되는 한국이 이제 우리 5000년 역사 속에서 제대로 이해하고 한국을 존중하게 되고 한국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BTS 블랙핑크 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존중하는 한국으로 만든 힘은 한류에 대한 관심을 전체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시키고 그 한국에 대한 관심을 또한 이제는 세계인들한테 아세안 역사 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아세안에 대한 관심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동북아 평화도 만들어내고 나아가서 21세 아시아시대에 세계인들 화해금 우리가 아시아 빚이 되어서 올바른 과거의 제육주의 패권주의는 남을 침략을 해서 그 나라 국익을 도모했지만 우리는 이웃나라와 평화를 도모하고 또 아세안 나라 역사 문화를 서로 조중해서 우리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들한테 흠모하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인들한테 종합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친구 아세안 아세안 친구 한국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구촌의 미래 바로 여러분들의 오늘 활동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방큐의 위대한 활동에 동참을 시켜주시길 감사드리고 100년 후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안중호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비난 후에는 21세기 아시아 중심국 동북아의 간문국 전 세계 모든 나라와 꿈과 우전을 나가는 세계에서 제일 동경받고 문화가 찬란하고 미래 넘치는 70억 세계인들이 함께 하고 싶은 그 나라 대한민국으로 만든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로 될 것이라고 믿으며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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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